이거 뭐예요? 배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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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무 치맛이 뭐예요? 어? 아이 뭐야? 진낭 여기 앉아보세요 자 일어나서 못 자고요 안 보여 일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돼 소에다 가슴 넣어주세요 맛있게 이게 김치 소예요 소 소를 배추 속에다가 잘 집어넣어야 돼 예쁘게 일어나서 봐 일어나서 봐 잘 안 보이지? 그렇지 잘 안 보이지?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여기 김치 속에다가 잘 얹는 거예요 잘 발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돼 다시 이렇게 해서 정상에서 이렇게 넣어야 돼 자 보세요 이쪽으로 이 마늘 파스타는 손질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어 요롷게 길게 여기서 맛을 볼게요 엄마가 김치만둘 때는 엄만둘 다 aquest게 소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파스타 감사합니다.